아아 빅뱅의 하루하루가 칠년전, 맞아! 강남스타일이 3년전 노래래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는 것 같아 부왕 부왕 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 와.. 시간 잘 가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소녀시대 쥐로 5년전 이때 나옴 진짜 생방 레알 아이고..잘못.. 아이고 이거 되게 재밌는 사연이 올라왔네 여러분 오늘도 살빼자님 지난주 사연 올리신 거 기억하세요? 재밌게 사연 올려주셨거든요 그.. 헤어진 여자친구 분과의 그런 관계를 근데 그.. 원래 연애 후기가 되게 재밌잖아요 후기를 적어주셨어요 한번.. 어..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살빼자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금연 7일차 살빼자 인사올리입니다 우선 사연을 적기 이전에 2014년도 마지막 날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사연을 적으면서 혼자서 답답했던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2015년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등장하고 관심이 뚝 사라지긴 했지만 글로나마 대신하여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데요 새해 들어서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시작하고 많은 분들 응원에 힘입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용기내어 전화를 하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오늘로써 벌써 5일째가 되었네요 그 뒷이야기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하는 생각에 사연이라기보다는 마주님 방송을 통해 매주마다 글을 적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마주님 사연 읽어주는 시간에 방해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한번 저의 피나는 노력을 적어볼까 합니다 1월 1일이 지나고 2일이 되는 날 여자친구에게 용기내어 전화를 하고 잘 지냈어? 라는 말과 함께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짧은 통화를 끝으로 밥 한번 먹자 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끝냈어요 아무래도 헤어진 지 4개월이란 긴 공백기 때문에 그런지 서먹서먹하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기왕 밥 맞먹고 다시 잘해보겠다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고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싶어 전화를 해서 밥먹자고 여자친구를 불렀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바로 선물이었죠 진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남아있고 상처가 선물로 풀어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실된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해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밥 먹고 사러 가자고 말을 했더니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던 여자친구 표정이 급 밝아지는 거다 여자들이란 밥을 다 먹고 그렇게 선물을 사러 한 모모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후회가 남는데요 왠지 한번 읽어볼게요 선물을 고르기 위해 이곳저곳 흔히 여자 남자 같이 쇼핑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말에 실감을 했대요 도착하고 뭐 좋은 거 골라도 돼 이 멋진 말과 함께 묵묵히 따라다녔다는데 그렇게 선물 고른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점점 짜증이 밀려하고 순간 짜증을 확 내버렸대요 야 좀 그만 보고 사 순식간에 싱글벙글하던 여자친구 얼굴이 싹 벗기면서 공기까지 차가워지는 느낌 왜 그러셨어요? 하 하 길긴 기네요 길긴 기네요 자 그래서 여자친구와 일단 관계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원점이 되고 말았대요 근데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이제 너무 찬 바람이 쌩쌩 불었었는데 바로 어제 레이싱 모델 최근 TV에서 제2회 운동회가 있던 날 오예라는 함성과 함께 같이 한번 사탕 한 봉지로 옆에 끼고 흥분된 마음에 애써 침착하게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도중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잠깐 자기 집으로 와보라고 그래서 이 재미난 방송을 못 보는 아쉬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까요? 하면서 갔더니 집에 벽 도배랑 가전제품 가구들 새로 바꾸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해서 그냥 열심히 속으로 꿍을 대면서 머슨마냥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정도 마음도 조금 풀린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음 기분 좋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친이 그냥 나 그만 갈게 라고 하지 하니까 고생했어 잘가 그게 끝이었대요 뽀뽀라도 기대하셨다고 해요 근데 되게 허무함을 느끼셨대요 뽀뽀라를 기대했는데 지금 몸이 만심창이가 되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복대차고 이렇게 사연을 적는다고 하시는데 여자들 왜 이런 걸까요? 지금 호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관계국이 있어 헤어지고 나서 고민보다 지금 고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저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제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끝으로 연애하신 분들이 저처럼 다시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남성분들 힘내십쇼 해가지고 아웃사이더의 외톨이를 신청해 주셨는데 자 투표 한번 해볼까요? 호굴까? 안 호굴까? 호굴까? 안 호굴까? 호굴한 것은 월남개의 두 분이서 같이 잘 될 확률이 없다는거고 호구아니다 잘 될것 같다 이거는 호구 아니다 잘 될것 같애 둘이 자ター boş 투표 한번 가볍시다 살작가님 자 그 여자는 이미 끝난 여자 아 볼까 저는요 솔직히 저번주 사연 보고 여자분께서 마음이 아예 없다고 아이고 김아준이 59개 감사합니다 59개 호부예요? 호부? 호부개예요? 아 아이고 그리고 아까 손가락에이리님 팬클럽 가입 감사드려요 혹시 메르킹칸매님 그 초코파이 사인 올려주신 분 아닌가요? 자 투표 해주세요 지금 된건가요? 투표 하고 있어 짧게 완전 호구다 살 빼자님은 호구네 여자는 잘될 맘이 없다 못하러 힘 빼고 왔나 이용한거다 1번입니다 2번 호구는 아니다 사랑하니까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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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했어? 아직 안 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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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표해주세요 근데 이거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다 투표 가능 하시는거지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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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메로킹카메니님 사연 그때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어요 니로리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투표를 결과 언제까지 하나요? 10초 후에 마감할게요 10 9 8 7 6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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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5 5 5 5 5 6 6 6 6 7 7 7 8 8 9 7 10 10 10 10 11 11 11 12 13 13 14 14 15 15 어쨌든 선물을 사주시는데도 그걸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것도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긴 하셨죠. 뭐라고 하셨더라? 아무거나 좀 고르라고? 그거는 진짜 잘못하신 거겠네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되고요. 그건 잘못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음날에 여자가 먼저 전화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만나셨고 4개월 동안 이렇게 긴 시간 이별하셨다가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뽀뽀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희망곰은 저는 아닌데 살 빼자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뽀뽀 설계는 실패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뽀뽀를 바라셨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여자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널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맞아 맞아. 뽀뽀는 아니고 조금 더 천천히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호그 아닌 것 같아요. 잘 해보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화이팅! 앞머리 가발 아니거든. 살 빼지님 화이팅이에요. 천천히 왜냐하면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급하면 안 돼요. 자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축구 얘기 이번 주 소식 스테폰 꺼리님이 계속 축구 얘기 좋아하셔가지고 나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작은 코너 속의 코너 축구 축구 노래 들어주세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 거 여러분 축구 보지 마세요 축구 소식 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께요 녹음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챕스 음악 지금 채면 부금저장소에서 찾고 있는데 저 개그맨들 선배님들이 아니면 저희가 코너 짤 때 무슨 뭐 삐용 뭐 이런 음악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 부금저장소에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봐봐 어떤 노래 챕스? 아 그거? 삼바야 근데 그 아까 챕스? 잼 공공공공공 아몬드빵? 아몬드빵? 이거야? 여긴 그냥iff 야 되게 시끄러워 아몬드빵 어떻게 시끄럽지 한명이ordin 왜 안 줄어들지 여러분들 시끄러워요? 체면가 일을 못하네 이거래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잘 들었다 자 이번주 한주의 축구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소식이에요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나란히 패배하면서 라리가의 순위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졌는데요 일단 부활중인 박쥐군단의 레알마드리드가 격파 당하면서 신기록도 전에 일단 실패를 했고요 바르셀로나 역시 상남자 모이에스에게 무릎을 끌었네요 대문 없다니까요 그리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우리의 상남자 모이에스의 다음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두번째 축구 소식입니다 리버풀이 심장이죠 스티븐 더 푹풀 훈바훈바 훈바훈바가 안필드를 떠나고 LA 갤럭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의 캡틴 언젠간 한번 다시 돌아오겠죠 훈바훈바 기다릴게요 스티븐 더 푹풀 쿡바 스티븐 더 푹풀 훈바훈바 스티븐 더 푹풀 쿤바훈바 스티븐 더 푹풀 쿤바훈바 계속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쵸 박쥐군다는 발렌시아에요 모예스 감독은 모예스는 원래는 그 맨유 감독이셨죠 야 야 나 죽고 읽어줬으니까 줘봐 그 토쟁이분들 마포대교에 많이 몰리셨다고 하는데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담배값 드릴게요 김서로 매니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마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졸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졸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졸녀님 별풍선 오 오랜만이다 졸녀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드려요 윤분 콧구멍님 초콜릿 다섯개 야금야금 먹을게요 분명히 여기 토쟁이님 계시죠 토쟁이님 토쟁이분들 쟤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야 졸녀님 또 오십개 감사합니다 호날두와 메시 누가 좋냐 하셨는데 전 호날두가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호날두 저희 축구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졸녀님 사실께 감사드려요 호날두가 매력적인 스타일이죠 옷에 못 입어서 그렇지 제가 일단은 해외를 파고두는데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몰랐던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재미가 잘 모르잖아요 토쟁이도 어? 왜 토쟁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K리그 소식도요 아시안컵 아 아시안컵 오케이 오케이 어? AOA 초아님 그거 글 봤어요 제가 받으셨다고 이렇게 인증샷 해주셨죠 고마워요 Q 이게 뭐냐고요? 최근티비에요 맞아요 다음 예 최근티비 스톡의 마주보기입니다 여러분 토쟁이 계세요? 아이고 김아주님 아이고 백구게 감사드립니다 하악하악하시네요 안녕 잊을 수가 없네요 닉네임을 백구게 백구백구 자 다음 다음 사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왈왈 저는 이분 없으면 조금 마음이 이제 화해지더라고요 내일도 네일님이 사연을 올려주신대요 항상 항상 충청도 사투리 버전으로 읽어드려야 돼가지고 마음이 허해서 길을 걸어봤슈 길가에 가로등만이 내 몸을 비치대유 살며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허름한 선술집들을 들어갔슈 한잔술에 떠나간 화자 화자가 생각나대유 화자는 내 맘속에서 멀어져 바람속에 묻혔고 나는 또 너무나도 익숙한 외로움 속에 묻혔슈 달빛도 소리죽여 흐느끼고 있드만유 언젠간 화자가 마을을 찾아온 적이 있었슈 그때 나는 묻고 싶었슈 왜 떠났냐고 아 근데 옆에 있던 기파리 놈이 그러는 거여요 화자가 생긴 건 멍하게 생겼는디 판단령이 참 좋아 아무리 그래도 시동을 걷면 10분을 가야지 10분도 못 가면 그게 사람이오? 산송정이지 나같애도 못 참지 암만 추리닝을 입어도 너는 어째 표가 안나냐 아 뭐야 이게 입술 끝내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솔직히 읽으면서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10분을 고개서 나는 뭔 내용이지? 추리닝을 입어도 너는 어째 표가 안나냐 이것도 몰랐어요 뭔 내용이지? 기파리 내일 또 내일 퀵뷰 기승전 퀵뷰야 줄까? 말까요? 줄까? 말까?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재밌게 퀵뷰는 아까우니까 블랙두라는 분도 계신데 투표 가시래 투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요 그 블랙 하면은 퀵뷰 함께 블랙을 가라고요? 블랙 가면은 언제까지 못 봐요? 어? 풀어줄 때까지? 퀵뷰 주고 저는 근데 내일 또 내일 님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퀵뷰 드리고 싶네요 퀵뷰 줄 수 있어요? 뭔데요? 채팅 있으셔야 드리는 거야? 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퀵뷰 드릴게요 퀵뷰 드릴게요 내일 또 내일 님 오센치 님 나오세요 야 내일 또 내일 님이 그렇게 퀵뷰 퀵뷰 애결 보컬 하셔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날리셨네요 퀵뷰 퀵뷰 이렇게 날릴 거면 사연 왜 썼쇼? 응? 큰 렛츠고님 이 와중에 내 벌 터질 것 같다 1 플러스 1 어? 렛츠고님 또 줬다 2 플러스 2 22개 감사드립니다 어? 또 줬다 3 플러스 3 이렇게 해야 될까? 어? 또 줬다 4 플러스 4 어? 또 줬다 5 플러스 5 55개 헐 또 줬네 헐 감사드려요 계속 주셔 감사 감사합니다 내 말투 왜 이래? 감사합니다 왜 자꾸 끊겨? 헐 헐 헐 렛츠고 partes 헐 헐 헐 풍문으로 들었어 감답니다 풍문으로 들으시오 오늘 11시까지 해요 내일도네이님 아까 불렀을 때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이미 지나갔슈 아까 들으려고 계속 찾았는데 그렇게 트레이닝 입어도 티도 안 나고 사연만 쓰고 퀵뷰만 달라고 하더니 왜 올 때 안 오고 이제 왔슈 버스는 떠나갔구만 다음에 다음엔 또 기승전 퀵뷰로 한번 노래시길 바랍니다 갔슈 버스 갔구만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노래는 항상 그렇게 신청을 하세요 지난주에는 뭐 철없는 여자인가 뭐 이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한자 치는 데가 오래 걸린대 아 이거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노래는 신청을 꼬박꼬박 하시니까 박중훈의 비와 당신 신청해요 노래 들어주쇼 엄마 아빠 안녕 아버지 어머니 안녕 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맞아 럼보피씨가 부른 것도 좋은데 이게 라디오스타 OST인가요?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라디오스타 OST인가요? 나 라디오스타 OST인가요? 라디오스타를 못 봤어 네네 매러킹카매매님 새연진심 진심 받았어요 진짜 한 거 알아요 이제는 괜찮은데 사랑 단춰버렸던데 노래 잘하신다 지금 이 방송 저희 엄마 아빠 보고 계세요 맨날 맨날 몰래 훔쳐와요 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해주세요 실시간으로 봐요 맨날 그리고 맨날 이래요 머리 좀 그만 만져 토크 덜티 이거 틀어드릴게요 저는요 혼자 노래만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커서 그냥 괜히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코인노래방에서 그 똑같은 노래만 한 두세 번 불러요 집 앞에 코인노래방 있어가지고 혼자 많이 가나요? 근데 제가 사실 엊그제 갔거든요 갔는데 옆방에 계신 분 어떤 남자분이 혼자 부르시나 봐요 근데 너무 못 부르시더라구요 제가 알 수리는 아닌데 약간 그래서 연습용으로 연습용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은 이제 가서 못 부르니까 혼자 어 아까 그거 한번 터크 요거 이게 뭐야? 19세의 노래야? 네 한번 해볼까? 이거 근데 뭐 지금 19세에 뜬 노래거든요 이거? 가사가 번역하면은 막 야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스터 좀비님 잘못된 만남이요? 듣고 싶어요? 끝났어요 그거 틀어드릴게요 끝났어요 어? 일단 이거 먼저 틀어드리고 어 진짜? 틀리미 윗잠균님한테 영상 받았어요? 그가 몇 개씩 아 진짜? 어 저 주세요 뭐 어 어 어 어 어 AccP 어 어 저 옛날에는 엄청 분함됐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이 노래 요즘 빌보드 1위 곡이에요 아 예전에 그쵸 그리고요 사실 초반에 비해서 초반에 비하면 적은 약간 뭐랄까 지금도 많이 보시지만 초반에 비해서는 소균 조금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조금 적은 인원이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더 편하고 어 맞아 소모임 그러니까 가족같아 소균으로 네 네네네 뭔가 한 10분? 10분이 앉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니까요 지금 계신 분들이 진짜 제 팬이잖아요 오늘 유입되신 분도 있네요 안녕 이거 아까 진정하신거죠 졸려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려요 비룡왕님 틀어드릴게요 졸려님 20개 또 감사드려요 나 진짜 졸려님 10개 더 15개 더 15개 더 감사드려요 다 10개 더 10개 더 감사드려요 진짜 저는 약간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안 듣고 노래를 먼저 듣거든요. 그 노래가 좋으면 가사를 안 듣고 사실은 그냥 그 노래만 들어요. 그래서 약간 쿨롤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용이 다 삼각관계, 양다리, 그 여자가 좋을까 이 여자가 좋을까 난 선택 못하겠다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사를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진짜 듣고 이렇게 듣다가 뭐? 그거 있는데? 여름아 부탁해인가? 쿨롤에? 그것도 뭐 여자친구랑 사이 안 좋아서 바다 여행 갔다가 막 딴 여자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쿨 아로아는 진짜 좋더라고요. 쿨 애상도 노래가 아 그래요? 아 인디고지? 뭐 있더라고요. 그거 뭐였지? 쿨롤에? 애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노래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노래 가사가. 어 맞아 맞아. 해변의 여행. 슬퍼지러워하기 전에도 너무 좋더라. 애매한 게 아니라 노래는 좋은데 가사가 막 삼각관계 내용이니까. 인성이츠님 펭글럭하이 감사드려요. 근데 쿨롤에 진짜 좋은 노래 되게 많았어요. 아니 왜 저한테 그래요? 최고 선배님을 왜 봤어요? 최고 선배님. 최고 선배님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명곡이 많아요 쿨이. 이번 소토가에서도 진짜 대박이었는데.